자 프로배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 싫어해요? 아쉬워. 마지막까지 코트의 띵작과 함께 해주세요. 우리 아가맨즈가 추구해주는 뭐 한 줄 알아요? 팬들에게 물도 나눠주지. 우리 팀 잘하나 모니터하지. 아우 구단주 같아. 그리고 우리 팀 격하게 축하해주기. 그렇죠. 우리 아가맨즈 플레이오프에서 만나요. 활약을 기대해볼게요. 문정원 선수 서버를 넣는데 라인 아웃 됐지. 아우 어떻게. 야 뭐하는 거야? 잘 때리라니까. 감동이 너무 크리지 마세요. 저도 잘하고 싶었단 말이에요. 자 도로공사 기업을 향해 경기인데 박상민 선수가 공을 올리는데 뭐 뒤로 올리는 게 뭐 뒤로 아무도 없는데다가 세트 범신을 한 박상민 선수. 어 저기 분명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뒤통수가 왜 이렇게 따갑지. 야 야 야 너 일로와 들어와 야 그래 너 나가. 그렇지. 아 이게 무책성 교체인가요? 아유 아유 아쉬워. 아쉬워. 조진상의 디그 이민규의 터스트 송명근 공격이 이루어지는. 타닥탁탁 타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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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닥. 아하 공격 성공. 성공 맞지? 성공이지. 블록킹 된 공 머리 맞고 라인 안쪽으로도. 그렇지. 넘어갔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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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더 득장을 받은 송명근. 백만불짜리 말하고. 아니 글쎄 이게 너무 갔다니까. 자 리액션 좋은 KGC 인상공사. 공격에 성공하자마자. 잘 보세요 뒤에. 어우 입을 떡 벌리고. 팔이 들어가갔어. 팔이 들어가갔어. 너무나도 기뻐하는 박은진 선수. 다시 한 번 한 송이 스파이크가 성공하자마자. 에헤라디엄. 자림방아를 돌려라. 구단주도 대만족하죠. 뭐 하나 소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구단주님. 자 KB선혜범과 삼성아대 경기. 그렇죠. 아 여기서 타이스 공격에 안면을 제대로 강타당한 양준식 선수. 아 이거는 뭐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부상을 조심하라는 말밖에 드릴 수 없네요. 김선열 토스 이재영 선수. 공격 성공. 한 나머지 정지화면인 줄 알았네. 스파이크 일시정지된 이재영 선수. 아 스쿼트를 열심히 하나 봐. 하체 힘이 대단한 거죠. 넘어가면 안 돼. 넘어가면 안 되는 말이야. 그리고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흥국생명. 역시 흥핑크 아니겠어요. 축포에 놀라는 맛도 있고. 물새래도 빠질 수 없지. 그리고 물론 나도 있다.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. 언니의 우승을 격하게 축하해주는 이다연 선수. 언제나 보기 좋은 자매. 어 이거 삽살개야? 뭐야.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띵 장면을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